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위권위권이 현재보다 만배나 풀어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깊은 임재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그리고 동시에 영광의 나타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구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기름부음 안에서 하나님을 수정드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가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을걸요. 마치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 있으면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곳에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더욱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고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같이 오래 못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레이지파로 이미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레이지파로. 영적인 기름부음 받을 자로 영적인 레이지파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까운 곳에 우리의 장막을 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까운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면 거기서 멀어지면 거기서 멀어지면 임재에서 멀어지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죠.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얘기가 잘 통할 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영광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영적인 레이지파. 영적인 임재 안에 머물도록 정해진 사람들. 놀라운 거예요. 민숙의 16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희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희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희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에게 반대하고 아론에게 반대하는 우리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할 때 장막을 싹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그 희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버렸어요.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거였던 장소예요. 알렐리아.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레이지파는 영적인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입은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광 아래에서 잠을 자고 영광 아래에서 잠을 깨야 해요. 그의 장막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서 나타난 곳에서 잠을 깨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 아래의 삶을 항상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영광 밖으로 나가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죠. 질식해서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땠지? 아무데나 가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어? 하나님의 임재가 막힌 곳에 가서도 아무렇지 않았어? 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모, 나의 열망, 내 안에 이 열망이 끌어올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깨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목사님들 알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임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는 영광 아래에서, 영광의 초소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잠을 깨고 거기서 성기며 거기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숨쉬고 살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렐루야. 우리가 사모엘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사모엘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해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레이지파로서 성전에서 자라요.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마관에서 자라요. 자라고 성장하죠. 우리도 예수임이 있고 예수임이 된 날서부터 영적인 어린 시절을 걸쳐서 영적인 성숙이 이르기까지 그 영광 아래 장마관에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 지금 사모엘은 어린 시절부터 작년에 대해서 나중에 엘리를 수중두는 사람이 되잖아요. 레이지파였지만 제사장직을 바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대사장이신 대제사장의 엘리를 수중두는 자로 수중을 들게 되죠. 그래서 사모엘은 평생 아주 깊은 기름붐 임재 안에서 살도록 구름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임재가 하늘에서 지목한 그 사모엘의 일생이 이미 세상과 사모엘을 구분시켜놨어요. 구분시켜서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그 구석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임재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커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요 강도사님이요 전도사님들 많은 수많은 권사님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광의 기름붐 안에 아래에서 자고 깨고 일어나야 하며 거기서 섬겨야 하며 그 영광에서 누려야 하며 그 세계에서 영적인 어린 시절을 걸쳐서 장성한 불량에까지 우리의 영적인 어린 시절이 성숙해가서 믿습니까? 성숙해져서 정말 어떤 일을 수행하는 일에 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름 부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수만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곳으로 그분의 영광이 가까운 곳을 나의 처서로 삼으실 수 있기를 그러는 사람만이 깊은 용성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어린 시절을 지나 성장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깊은 임재 안으로 깊은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 시대의 선지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메 선지자의 사명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곳을 범치 않는 그 시대적인 사명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사명자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 선지자 사무엘 같은 그 말이 호리라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저는 그 말씀을 막 외우면서 살았어요. 다나에서부터 불의새바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아름답니다. 그게 막 바뀌었죠. 할렐루야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임재 안에 영광의 자소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영광의 자소 안에서 섬기고 영광의 자소 안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롱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하고 그 영광이 당신의 머리 위에 항상 있는 것을 예수의 롱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